오늘은 송정밧주소 쉼터에 의자하고 좀 칠해볼까 합니다. 좀 깨끗하게 해 보겠습니다. 지금 앞에는 입구에 좀 칠해놨는데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 이게 칠해놨게 칠해놨겁니다. 깨끗하게 보이죠. 저 안쪽 편에까지 이렇게 칠해놨습니다. 깨끗하게 나무모습이 그대로 살면서 참 좋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런 작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이렇게 노랗게 있어서 보기가 싫어서 오늘 이 작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지금 칠한다고 안 칠한다고 포가 났지에 앞에 의자는 칠해지가 있고 저 위에는 아직 안 칠해 있습니다. 안쪽 칠하고 나면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촬영은 여기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아멘